쩔쩔는 새끼야 아니, 왜 시집역이래, 이놈이 아닌지 아니, 그런데 이제 힘들어 한 방에서, 쩔에 가! 드디어 솔직히 말하겠어 우아! 우아! 시집역이조려 왜? 아잇! 저기 올라가자고! 당장 올라가고 보장 하자고 뭐해 잡지 마 이 선생님 같잖아 이거 안 된다니 근데 아니 아빠 나랑 얘기하다가 아니 왜 그래 아니 왜 애들이 자기를 또 오는 사람 제가 만나갖고 우리 나랑 저 사람 좀 잘해 그 경찰 좀 다시 말해 다시 말해 야 직원이야 그냥 계속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라고 아니 빠져 빨리 가고 빨리 가고 빨리 가고 아저씨가 가시라고 세안이 왜 아니 왜 왜 저한테 얘기해야 하죠? 저한테 얘기해야 하지마.... 저한테 얘기해야 하죠? 저는 한 대가 아니에요... 그걸 한 대가... 제 명을 시켜서.. 저만 얘기해야 하죠? 저한테 얘기를 해야 하죠? 형님 갖고 Leaving Leaving... 근데 제가 일단 여기를 하시니까 저 아무도 얘기했을 때, 저랑 사장님이 진짜 아프잖아요. 그럼 목적을 봐있죠. 아니 아까는 딸, 딸을 칭찬해서 다 함께 했다. 쫓겨냈다. 그렇게 말했어요. 그렇지만 딸이 찾아왔어. 그리지 마야지, 집으로. 그리지 마야지, 집으로. 그리지 마시고, 잘해요. 그리지 마시고, 들어가고 싶은데. 그리지 마시고, 그리지 마시고, 그리지 마시고, ged m cantidad номG 아들, 딸 찾으러 왔다면서요. 예배 드릴라고 하시네. 아들이 아저씨가 요구하는게, 이만희 총회장 만나려고 하는게 딸을 제명을 시켜라. 더 이상 오지 못하게끔 지금 이제 집에 가봤자 딸이 또 나올 걸 아니까 아저씨가 차라리 제명을 시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오지 못하도록 해라 왜 오지 못하도록 하냐고 아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구하는 건 그런 것 같아 내가 본 있을 때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또 나오니까 또 빠져나오니까 나오는 거를 먼저 생각하셔야죠 제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여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궁극적으로 여기서 제명을 해주면 딸이 이제 안 나온다 이거죠 신천지에 근데 그거를 이제 해달라는 거지 새로 가면 뭐하냐 이거지 또 오니까 가서 세 분이서 커피숍 하나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마십시다 나는 빠지고 나는 빠질 수 있겠다 아저씨 가서 커피 한 잔 마십시오 그거를 원하는 거야 아버지가 보니까 자꾸 여기 오니까 그걸 원하는 건데 커피숍으로 가죠